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아주 간단한 단호박 빵을 해볼 텐데요. 단호박 400g 을 준비했구요. 물을 1큰술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9분정도 익혀주도록 할게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손쉽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호박이 푹 익었는데요. 씨는 제거해 주셔야 겠죠. 껍질제 메쉬나 포크를 이용해서 으깰텐데요. 껍질의 식감이 싫으신 분들은 껍질을 제거하셔도 되구요. 단맛은 아가베 시럽 1큰술로 맞춰주세요. 소금 2꼬집 넣습니다. 계란은 케이지에서 키우지 않는 닭에서 나온 유적란으로 2개를 넣구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오늘 빵은 간단한 재료에 만들기도 쉽고 또 맛이 좋아서 꾸준히 해 드시면 여러분들께서 단호박 빵 전문가가 되실 거에요. 요렇게 골고루 섞었으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기름을 약간 발라주고요. 이거는 팥 삶은 건데요. 용기 밑에 약간 깔아주도록 할게요. 팥이 아니라도 다른 콩 종류도 괜찮고요. 호두라든지 알몬드 슬라이스 등 견과류도 좋겠죠. 단호박 반죽을 요렇게 담았구요. 위에도 팥을 좀 토핑하도록 할게요. 푸드랩을 씌워도 좋고요. 뚜껑을 요렇게 덮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다시 한번 9분정도 돌려주세요. 굽은 후면 요렇게 보송보송하면서도 부드러운 단호박 빵이 만들어져 나오는데요. 이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이 참으로 많은데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강빵으로 자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호박을 좋아해서 저희 주방에는 단호박이 항상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단호박 요리가 한 가지 더 늘어나서 신이 난 거 있죠.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단호박 빵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